경남도가 소형 모듈원전 제작지원센터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모듈원전 제작지원센터는 소형 모듈원전 주기기 제작의 핵심 기술인 로봇 용접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파운드리를 집적화하는 경남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에 탈핵 경남시민 행동은 소형 모듈원전도 규모만 작을 뿐 핵연료를 분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이며 아직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실증을 완료하고 상용화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